아 깜봉아 할아버지 큰 할머니한테 인사하세요 어이 세배에요 잔디가 깎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좋아 얘네들이 이렇게 잘 깎여 잔디를 좋아해 음 듣고 계십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봉두야 너 또 뭐 갑자기 또 왤케 감성에 젖었냐 잔디 깎이를 빌려서 마당 잔디를 깎았어요 일단 저희 첫째 강아지가 제일 좋아합니다 일단 이 모습으로 우리 강아지들의 반응은 엄청 좋아할 거거든요 맨날 나오면 여기 봉순이 오지도 않아 맞아 잘 안 놀아 근데 이런 잔디 같은 데 보면 봉순이 엄청 좋아 우리 집은 맨날 풀이 많으니까 애들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과연 잔디를 본 강아지들 오오오 아이 깜봉아 야 야 니네 뭔가 달라진 거 없냐 뭔가 달라졌지 얘들아 엄청 뛴다 엄청 뛴다 여기 어디야? 봉순이 어디야? 봉순이 어디야? 봉순이 어디야? 봉순이 어디야? 봉순이가 좋아하는 잔디가 됐어요 니네 딱 뛰기 좋게 해놨다 왕봅 again quiet 봉순이 지금 뭔가 달라졌다는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뭔가 달라졌다는걸 느끼고 있어요 지금 뭔가 달라졌다는걸 느끼고 있어요 아 이제 뛰네 엄청 뛰네 아 이제 뛰네 엄청 뛰네 봉순이가 엄청 뛰어 봉순이가 엄청 뛰어 봉순이 원래 위험하다 맨날 맞아 잘 안 왔어 풀밭이라 아빠 박수 나 стро예요 흐흐흫 흐흐흐흫 흐흐흫 흐흐흐흫 너무 신난거 아니냐? 옆으로 보이시다 흐흐흞 아빠 어디갔어? 아빠 어디갔어요? 아빠? 아빠 어디갔어? 아빠 여기 있어요 아 진짜 잘 논다 확실히 너무 좋아해 지금 땅을 토색하고 있어 깐봉이가 응 깐봉이 표정이 깐봉아 괜히 신났어 깐봉아 너 왜 여기 도망쳤냐? 깐봉이가 제일 신났다 놀자고 깐봉이 새우 이리왓 깐봉이 새우 깐봉이 새우 깐봉이 새우 하하하